내가 말이 심했다. 왜 갑자기 태세자단을 가졌대? 묘. 신입생들 다 같이 한 거라며. 내가 감정적이었어. 미안하다. 나조차고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까지 혹사시킨다는 말이 찔려서 그랬나 봐. 나 같은 단장 만나서 다들 고생이 많네. 뭘 또 그렇게까지. 자,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이거 마시면 우리 화해하는 거다. 뭐예요? 화해 안 해요? 꺼꿈하셨어. 됐다. 아휴. 내가 나가줄게. 몇십 명 앞에 보대단장이 딱 서있는데 코스가 완전 개다. 내 롤모델들 가자. 마이 롤. 하진이? 하진이 잘하지. 에이 단장. 단장도 쓸만해요. 어? 우리가 쭉 수가 조금 밀려서 그렇긴 한데 또 내가 있으니까. 내가 1당 100이니까. 그래? 난 또 1당 1000이니까. 우리가 이겨봅시다. 그래, 해보자. 응. 절대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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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